안녕하세요 드림즈케차 입니다.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다 한병 준비하세요 완전 답답하다 못해서 고구마 같은 영상입니다 고구마 시컨드시고 사이다 물 안마시면 이렇게 답답해져요 비가 진짜 제대로 장마비처럼 내리던 날 이었죠 엄청나게 쏟아져요 지게차 유리랑 렌즈에 스키가 차갖고 지금 이런 상태죠 거기다 와이퍼도 됐다 안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답답하면 억울해가지고 구독자분이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답답해 보시라고 제가 또 이런 동영상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너무 가물어서 비가 오는게 좋긴 좋은데 아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하죠 진짜 미치겠어요 비는 진짜 무지하게 내렸습니다 이날 이날 밤에도 내리고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어갖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히 쉬면서 동영상 편집이나 할까 했는데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쁜건지 지금 이 동영상의 요정도 시야가 실제보다 조금 좀 덜 보이는 편이긴 하지만 실제도 진짜 보기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빨리 달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4배속으로 동영상을 돌리고 있는 중인데 보통 여기 한 12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한 20몇분 걸리더라구요 천천히 가는거죠 뭐 그렇게 20여분 달려가지고 이제 아파트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지하주차장을요 근데 오늘 그 게시판에서 봤는데 비탈진 곳에 작업하다가 3미터 아래로 떨어져갖고 중상 입으셨던 그런 이제 내용을 읽었거든요 아 이거 더 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여전히 비는 그치 생각은 안하고 그냥 내까를 잃어갖고 지하주차장 옆으로 불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요 동영상이 거기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차 어디있어요 차 여기다 대야죠 여기로 여기로 들어갔죠 여기로 대야죠 차 한 번씩 빼주면 되지 뭐 여기로 바로 쏴야죠 창구로 오늘 지하실 내려가는 작업을 3건 정도 한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전부 다 물건들을 지하로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저는 진짜 휘달려 죽는 줄 알았어요 5톤차에요? 2.5톤? 작업 들어가니까 비가 더 쏟아지는 거예요 앞이 안보일 정도로요 이제 스키까지 찼으니까 이제 더 안보이는 거죠 이거는 차라리 야간에 작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야간 작업 시 그 어둠은 빛으로 밝힐 수 있지만 이 스키차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건 이 와이퍼로 다 미쳐 닦아 내리지를 못해요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죠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경사도 아직 극적합니다 거기다 S자 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잘못 내려가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아 이거 물건이나 좀 나아진 빠르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오는 날 비탈길 내려갔는데 겁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도 10여년 됐을 거예요 신축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벽도 두 빠르트를 들고 이렇게 비가 엄청나는 날이었어요 그 지하주차는 앰프를 내려가는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바퀴가 고정된 상태로 그대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럼 통제가 안되겠죠 그거 진짜 공포스러워요 공포 내려가다가 어느정도 내려가다가 한 십여미터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 벽에 부딪치면서 섰는데 이야 그거 진짜 무서운 일이죠 오늘도 물건은 새 빠르트 밖에 안되고 또 낮은 빠르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워낙 악천후 속에다가 또 잘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미끄럽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내려가기가 앞짐하고 부딪치지 않게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들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걸 어떻게 무사히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제일 지금 저한테는 관심사입니다 오늘 완전 지금까지 자체 모자이크가 되어버렸네요 정말 긴장 100배입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 처음 내려갈 때 미끄러지느냐 안 미끄러지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미끄러졌다 그러면 올라올 때도 쉽게 올라오지 못하겠죠 자 이제 살살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리를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지금 왼쪽에 페인트 칠해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미끄러워 갖고 이 바퀴가 그냥 미끄러져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후진할 때는 후진기할 루크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면서 내려가잖아요 천천히 이동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시에도 저 페인트 위에서는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비오는 날 페인트 위에는 미끄럼틀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페인트 있는 곳이 지나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많이 미끄러지지는 않네요 근데 지금 뒤도 안 보이고 그래갖고 뒤에도 스키가 가득 찼습니다 지워지지도 않고 지금 양쪽 문 닫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스키 창문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렌즈 부분이라서 닦이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해해 주세요 좀 답답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편집 하나 하고 그냥 통으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끄러운 길 내려올 때는 지게차 뒤에 계시지 말라고 얘기해 드렸죠 이거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가 안 잡기 때문에 잘못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게 차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게차 뒤에 계시지 마시고 또 올라오는 차량이 있으려고 그러면 통제를 꼭 해 줘야 돼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제 긴장하고 어렵게 내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집어넣으려니까 기둥하고 차 사이로 놓아줘야 돼요 차 한 대 들어갈 주차 공간인데 그 옆에 차를 지금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나봐요 그 틈 사이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뭐 좀 안 보이니까 아주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런 거를 엎친 데 덮친다 그러는 거죠 아직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발뺴 후진하는 뒤에는 또 하물차가 이중주차돼 있어요 그 뒤로 빠지는 것도 눅눅치가 않습니다 조금 나아갖고 발만 빠지면 바로 또 회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찌어찌 빠져나왔으니까 스스로 자축 한번 하고요 이제 올라갈 때는 전진으로 올라가면 저기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전진으로 올라갔다가는 그 미끄러지는 데서 멈춰서 또 다시 거꾸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처음부터 후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으로 가면은 한번에 성공할 확률이 높죠 자 출발했습니다 자 힘내라 힘내 드림직의 차가 힘을 내고 있어요 자 이제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성공 자 이제 한번 성공했고 이제 두파리트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두파리트는 한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갈때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잘 미끄러지겠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 안들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두파리트를 틀어봤자 크게 무겁지가 않은 중량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두파리트를 가지고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리네요 근데 이제 그 후진으로 내려가다가 미끄러질 때 저는 이제 저만의 조치법은 뭐냐면 바로 전진기야를 넣어버리죠 전진기야를 넣으면 바퀴가 이제 반대로 돌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더라도 확 미끄러지지 않더라구요 이제 거기에 이제 지게차 운영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 노하우는 있겠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깊게 미끄러질 때는 기야를 반대쪽으로 놓죠 브레이크가 안들때는요 정말 정말 이급한 상황에 한두 번 그렇게 해봤을 뿐이에요 이게 정성은 아닙니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겠죠 이제 두개를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미끄러지는 곳은 아까 그 페인트 부분 통과할 때죠 그 부분만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잘 내려가 지니까요 일단 이게 조금 더 무거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지게빨을 더 깊게 넣고 살그머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답답하니까 사이다 한먹어 일단 들이키세요 쭉 답답함이 확 가시도록요 사이다나 또 물을 한컵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파를 틀고 내려갈 생각하니까 긴장도 되고 또 화면을 보면 또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역시나 미끄러지는 소리 들으셨죠 아 저기가 페인트 왜 치워놨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거 물론 저 페인트와 비슷한 지하실 바닥에 에폭시 같은데도요 엄청 미끄러워요 물기에 젖었다 그러면은 차가 뱅글뱅글 돕니다 물기에 타이어가 젖었을 때는 또는 노면에 물기가 있을 때는 정말 서양운전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무사히 다 내려왔네요 이제 이거 두개를 아까 하나 넣었던데 이제 꽂아 넣으면 되는데 이제 하나보다 두개는 조금 더 힘든거죠 이번엔 방향을 바꿔갖고 우측에서 한번 꽂아 넣어볼게요 아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시립같은 어둠 밤이면 훨씬 낫다 그랬죠 지금 불을 밝혀도 이 습기가 차고 또 땅이 젖어갖고 미끄럽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화주분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조심해서 차와 벽 사이로 물건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사히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성공한거에요 이제 이 물건들은 비가 그친후에 다시 지상으로 가지고 날거에요 빨리 비만 그치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는 노면이 말라있으면 전진으로 올라가서 충분하겠죠 자 오늘 보셨죠 빗길에 이 비탈진길은 정말 위험한거에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해진 곳이나 이런 에폭시 칠해진 주차장 같은 곳은 완전히 빙판길입니다 빙판에 스케이트 타는 거랑 똑같아요 휙휙 돌아갑니다 회전할때도 살그머니 해야지 좀 빨리하면 뭐 360도 도는거는 일도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진으로 올라가서 지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장마철에 계속 고생하실텐데 일단 뭐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사이다 한 병씩 쓰시고 다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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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